유생의 미래게임 오늘의 무스게임! 아이 저진들, 화로가 실린 광산수래 이거 석탄 넣으면 알아서 지 혼자 맞죠? 석탄 하나 넣었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양털로 표시합시다 아, 찍는 거야? 생각보다 엄청 많이 가요 다 잊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니, 그거 바로 옆에 뭐야? 파크로를 절대 못 이겨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여기 할게 사실상 지금 파크로가 제일 불리한 거죠 아, 뭐냐고 저거 아, 뭐가! 아, 뭐 어쩌겠다고 그거 맞아, 그거 그게 왜 이렇게 해,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할 거야 아, 이렇게 해! 에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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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나 진짜 이거 날게 어때, 됐죠? 자, 됐어요? 오케이, 고! 자, 이러면 일단 파크로가 제일 불리한 건데 자, 처음으로 옵시다, 처음으로 오세요 자, 하나 넣겠습니다 네 찍찍푹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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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엄청 많이 간다 저도 이거 실험해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간다 자, 일단 옹터 탈락 자, 파크로 탈락 깼다! 또 1등은 저기고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석탄 하나 넣으면 3분 동안 움직입니다 3분? 3분! 몇 백 칸 더 가요, 이거 근데 입구까지 가겠네요 3분 동안 가는 거 알았으니까 한 번 더 하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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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3분 동안 가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설치해보시겠어요? 아, 또 이렇게 가나요? 아, 나 진짜 자, 이러면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갑시다 자, 가자 이거 실험하는데 내가 쫙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얘 출발시키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얘 안 움직이잖아 로드가 안 되니까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안 해 하고 보니까 초반에 있더라 로드 안 돼서 안 움직여가지고 아, 한숨 차고 와야겠다 아, 한숨 차고 와야겠다 아, 진짜 오랭만이 된다 홍대 입구 홍대 입구역입니다 와, 유성희랑 데이트 갈 때 존나많이 갔는데 그니까 홍대 그리고 또 어디지? 사문남 제 앞에서 막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또 기다려야 돼 한 번 더 해야 되죠 또 기다려야 돼 그럼 큰일이 나야 돼 한 번,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양털 하나 양털 보이기 시작했다, 슬슬 야, 다들 카트에 따라 붙어서 뛰어봐 썸네일 찍게 약간 빵구차처럼 뒤에서 따라가봐 오! 야, 멍쳤다! 야, 이러면 누구야? 운떠네 야, 운떠가 1등이네 와... 와... 아, 저기였구나 파크몬만 못 이겼네 계산이 틀렸네요 계산이 틀렸어 아... 뛰어가면 안 되고 걸어갔어야 됐네 이거 카트가 생각보다 많이 느리네 계산이 한참이 나오고 카트가 생각보다 개 느려 그냥 느린 게 아니고 야, 야, 셋 다 빨리 뒤에 따라 붙어 봐 썸네일 찍게 오케이 빨리 빨리 고공이 빨리 와봐요 저쪽 복복 저쪽 복복 저쪽 복복 아, 앞서서 저쪽 복복 오케이, 좋아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은 온통 좋아! 와... 와... 예상자 정말 잘 안 돼 안 돼